오랜만에 본가를 찾은 딸이 문 앞에 붙어있는 현장 수배지를 보고 기겁했다고 합니다. 사진을 보면 현관문 앞, 현상 지명수배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. 그 아래는 각 천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요. 문제는 사진 속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겁니다. 대체 무슨 일일까요?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를 만나뵈러 갔다가 문 앞에서 이런 종이를 발견하게 됐다는데요.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? 여러 명의 남성들의 사진 아래 각 죄명이 적혀있습니다.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은 두목으로 전과 12범, 죄명은 무려 6회. 그런데 그 상대가 다름 아닌 고양이입니다. 그 옆의 남성은 부두목으로 갈치 불법주업, 또 다른 남성은 따까리로 절도인데 여심을 훔쳤다고 합니다. 이 외에도 혼술, 회의 도주 등 각종 황당한 죄명들이 적혀있는데요. 해당 현상 지명수배의 정체는 알고 보니 아버지의 친구들의 귀여운 장난이었던 겁니다. A씨는 아버지가 시골에서 자라셔서 동네 친구들이 많은데 그 중 미술학원 하시는 분이 만들어 온 거라며 나는 진짜 숲의 전단지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습니다. 이어 우리 아빠는 기양이 데려다 키우는 걸로 유명해서 고양이 유괴범이 됐더라며 이를 본 어머니는 참 어린이들처럼 논다고 고개를 저었다는데요. 사연을 본 네티즌들 또한 고양이 12마리 근황좀 등 유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